또 방울토마토가 죽었었던 거냐? 펜스에 가지러 간다잉? 아니 방금 그 겐지 킬강 만들어줬는데 왜 못 딴 거지? 반란은 왜 죽은 거지? 아하 괜히 죽었다 아 괜히 들어갔다 근데 2킬로 났잖아 2킬로 아 이거 여기 태도인가? 아 나 힐러 없으니까 좀 쫄리네 방울토마토가 언제 힐러 있었다고 딱히 힐러 간 적은 없었는데 아 그래도 힐러 없으니까 유통기한이 팍 사가버렸어 아 나 이거 죽겠네 어 여기 탑에 3명이나 왔대? 아 겐지 먹어? 아 나도 비상식략 먹어야지 뭔데 비상식략 무려 제주도에서 가져온 백년초 초콜릿이라고 하나? 아 백년초 야 옛날 수학여행가면 초올라서 오는 거 제주도 특산물 중에서 가장 쓸만한 거 백년초 아 근데 나 진짜 지금 아 너무 개빡쳐서 그냥 단 거 먹고 있었어 아 단 게 좋지 단 게 아 티오스 너무 요즘에 이게 재밌진 않는데 이게 아 또 개발 아 너무 이상한 애들 만나가서 우리 팀이 아 아 아 아 아 줄 내려왔냐? 아직 안 보여 줄 내려간 거 같은데 내 생각엔 아니 안 내려갔어 아직 안 내려갔어 안 내려갔어 직감건가 보다 그러면 응 디아 잡고 죽었어 디아 야 이거지 애 스트레스 좀 풀렸어 이제? 아 아니 아뇨 깜빡 이겨 진짜 난 30킬 해야 돼 30킬은 해야지 풀릴 거 같은데 이거 너무 개빡쳤어 아까 진짜 와 하창 나 죽는다 아 피닉스 졸라 아프고요 와 아 그리고 나는 히오스 하자길래 난 바로 들어가는건줄 알아서 같이 와 아 나 사실 그때 버스였어 버스였다고? 어 나는 옷도 안 입었음 어 오호히오스 아니 난 솔직히 밥을 먹고 나오려고 했어 쟤가 말을 하길래 근데 네가 하고 있다고 하는거야 그치 나는 아 너무 요즘에 히오스를 안 했는데 어저께 방송하다가 어? 우리 5인Q 야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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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다 아 고기 아 고기 너무 주는데 어제 스트리머 인거야 같이 했던 저기 어 팔로우를 해줬어 다 4명이 어 그래서 그랬는데 내가 오늘 또 히오스를 안하면 좀 그래서 좀 히오스를 하고 있어 잘했어? 아 지금 근데 방송소리 큰거야 아예? 아니 켰어 다시 켰어 어 잠깐 히오스를 해야지 넷은 너무 배그만 해 어 배그가 갓겜이야 네 다음 프라이펜타골 어저께 개잘했다고 배그 아우 나 내일 배그대회 나가 진짜냐? 와우 킬로야 돼 제닉스인가? 거 1등하면 뭐 줌? 어? 호스팅 어? 좋은데? 진짜로? 천명 호스팅? 근데 할 수가 없어 아 그래도 몇명 남지않은 근데 1등 할 수가 없어 1등하면 또 뭐 게이밍 의자 주던가 아 좋네 제닉스라고 그 게임 뭐 뭐시게 만든네 게임제품 그거 있을걸? 어 거기가 후원이라 뭐 키보드가 아니여 키보드? 맞음 아냐아냐 의자 의자인가? 뭐 준다 했어 맞지않나? 아 제닉스가 키보드에서 아니여? 아 다 만드는거 같애네 보니까 아 그냥 주변기기 다 파는건가? 어 아 쟤 한난데 한난데 쟤가 아직 레벨 10 아니거든 야 내가 그 치망의 율법과 철가피부가 다 있으니까 그냥 맞고 있었던거지 있어서 상대의 CC기는 무려 두 마리라고? 그니까 한성 컴퓨터도 막 요즘에 의자도 만들고 골듬어 막 아 그래? 게이밍 의자 우리형 샀어 18만원짜리 비싼거 샀네 18만원이면은 어 좀 그냥 좀 싼거 18만원이면 그렇게 비싼건 아닌거 같은데 되게 그냥 의자들 10만원 짜던데? 어 좋은거 쓰려면 어 한 30만원짜리 사야되는거 같애 30만원짜리는 기분이 다르나? 몰라 아 근데 좀 18만원짜리도 좋던데 앉아보니까 오래쓸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을까? 오래쓸 수 있겠지 야 내가 엉콘 박았는데 보호막도 못갔어 야 내가 이 내가 앉아있는 의자도 완전 쓰레기 의자인데 거의 10년째 쓰고 있어 줄 먼저 잡아야될거 같은데 줄? 얘가 빠지자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와 겐지충 아 겐지 미쳤고 와 와 어 정말 생각없이 게임하고 있었는데 벌써 3데스야 와 하하 겐지맞아 진짜 겐지맞축 그 자체다 미쳤다 아 이거 영먹어도 다 미웠다 이거는 요즘 히오스를 너무 안했다니만 손이 안풀리는구만 어제 했잖아요 어제 그젠가 어제 했다고? 어제인가 그제 했잖아 어제는 안했음 그건 확실함 야우 우리 먹어야 돼 왜냐고 어제 내가 어제 레이드 돌리느라 바빴거든 아 어 그제 했나? 그니까 그 똥게임을 안해야지 똥게임이라니 지금 아 피내스 왜 개띌껍냐 패치 잘해가지고 얼마나 좋은데 아 덤프가 나아졌어? 어허허 확실히 예전보다 훨씬 시간 덜 들어 아 근데 그게 꼭 좋은건 아닌데 난 좋아 어 개돼지잖아 그 완전 어 야 느낌있지? 우와 오야 전혀 없는데 오야 우리 승단보를 승단보를 올렸는데 아 바로 택겨버리기 정크랩만 불쌍하게 2대1 하다가 죽고 지금 다 털린다 아 아씨 못막아야돼 여기다 탑만가라 저거 진짜 뛰겁다 어우 좀 머네 나 철걸링 샀다 지금 샀다고? 오 한번 타 봐 어? 계속 타고다녔는디 아 그래? 왜 왜 안보였지? 아이고이고이고이고 오우오오오오오와앜 가봐 철걸링 타니까 피하잖아 저런거 안 막고 바울 틈을 테니 저 글링을 사라고 피하잖아 바로 아 정말 바울 틈을 테니 여치 분식점에서는 요한나 같은 캐릭이 방패 들고 지켜주는데 이거는 요한나 방패 들고 뚝배기 떼는 거 밖에 없어 무슨 소리야 방패 들고 튀기 바쁘지 아 나 튄다 너무 아프다 야 저거 못다냐? 누더기? 겐지 그렇지 저것도 그렇지 야 들어가자 그냥 들어가자 야 나도 여 겐지충 야 들어.. 아이고야 피하네 나 질폼이 쿨이어서 차만 고쳐 잡았어 아 개쩌네 겐지.. 아 이제 겐지충 아니다 겐지충 1승 했다 그냥 겐지다 겐지야 그냥 겐지 했다 아직은 충 게이지가 좀 더 높았어 아 그래? 아무리 토마토님 같은 3댄스 해놓고 충주 소리 하지 마시죠 나는 좀 느낌이 다르지 그래도 모르는 느낌이 달라 모르는 느낌이 달라 가자 가자 싸우자 이렇게 뜨거워서 안되겠어 야 이거 먹고 가야지 야 빠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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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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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무도 안 빠지고 그냥 다 이기고 있어 아 그게 왜냐면 내가 끌려가서 어.. 좀.. 공으로 못 탐 응 루나라 좀 치는 놈인데 탁 근데 루나라가 원래 이속이 좋잖아 기본 이속이 좋잖아 그치 뭐? 발라도 10택 채우면 20번 있음 그래서 내가 이거 하는거야 아 그런게 있었어? 어 어 그거 1랩 택 찍으면 1랩 택 찍으면 어 야 공성이나 먹자 공성캐프나 왜 자꾸 나한테 후터핑을 찍지? 나 덩치 챙기고 있어 몰라 그냥 위험할 거 같아서 찍는 거 아니야 너 우정한 거잖아 아무도 안 보이는데 솔직히 탑에 누가 있나 했어 왕까지도 그니까 나쿨해서 지금 여유롭게 점주 챙겨 먹고 있는데 개딱 개때려 아무도 없죠? 루나라의 걱정은 정말 쓰잘데기 없는 거였죠? 곧 내려가야 할 것 같은데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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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자 잘가 왜 왜 뻘궁 날리냐 줄을 잡을 수 있겠는데 아 정크랫 누구야 방생 지렸고 와 왜 그걸 난리냐 진짜 피폭력 주의자 진짜 명예로운 놈인 거잖아 그냥 어어 어딜가 야 근데 궁점 아깝지 않냐? 아 이거 60초밖에 안 돼 맞아 저거 생각보다 짧아서 생존기로도 자주 쓰여 그냥 생존기로 쓰는 건데 뭐 찍어버리는 게 낫지 이거 밀어버리자 우리 루나랑 그 와중에 죽어버리고 아 누나 좀 죽어도 돼 쎄 때문에 내가 MVP 못 받을 것 같거든 야야야 내려가 내려가 보스로 와 보스로 와 보스로 와 보스로 와 보스로 와 지인공은 나중에 등장하잖아 좀 기다려봐 나 정크랫에 뻘궁 뭐 그냥 집을 빨리 가고 싶었던 걸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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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수 몰라 아 그것도 괜찮겠다 아 얘 뭐야 살려줘 나 뭐 살려주고 싶다 아 저기 센데? 통열도 쿨이고 지력도 얻고 들어가면 엄두가 안난다 정클에서도 왜 흘려봤어 정클 왜 뻘궁쏘냐 뻘궁쏘서 아하 아니 루나라야 이걸 먹고 가야지 루나라 좋아보인다 갑자기 아 그럼 됐다겠다 오? 다 따냐? 아아 오 다 따냐? 아 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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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하나만 따면 될 것 같은데 아아 아 진짜 정신이 또 맛있었어 저거 먹는건데 그니까 왜 없었어 그니까 빨리 피웠어야지 저거 감당 가능? 애들이 크롬이냐 핵 써 핵을 히오스 핵이 없으니까 니가 써봐 좀 너 대그에서도 핵 못쓰면서 지금 히오스에서 핵을 찾고 있어 핵 좀 써봐라 히오스 없잖아 너가 최초가 될 수 있어 히오스 핵이 썼다고 히오스 핵 썼다고 핵 쓰는 사람 물리단이 상대 핵까지 날아가는건 봤어도 특성을 먼저 찍는 핵은 없다고 아 그런 핵이 없냐 왜 히오스는 핵이 없냐 아 저거 탑 한 대만 치고싶다 진짜 아 치고 오지모나 내가 내가 야 우리가 다 먹었어 뭐야 일로 안나오네 상대팀꺼 어 둘 다 먹었잖아 먹기는 먹었지 쟤네 우드 먹느라고 멍청하네 저 녀석들 으흠 내꺼다 이건 아니 내꺼다 으응? 뭐야 와아아아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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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잘못썼어 철가피부 잘못썼어 나 죽었다 저거 아 폭렬장 먼저 쓸라 했는데 좌표 찍느라고 어우 다행이다 나 철가피부 써버렸는데 뻘뻘로 와 아 개꿀 으흠 아 겐지 하루종일 회색카메만보네 아니 발라님 저랑 일드스 차이밖에 안나시거든요 와 이거 진짜 좆같다 쿵 저거 뭐야 행성분열기? 어 우리 딜 없냐? 없네 발라 피닉스 실드도 못가는거 봐 일단 때렸어 아 근데 무서워서 못 때리겠어 쟤네들 조합이 가볼래? 가볼래? 근데 누더기 황댕이가 너무 토칠토칠해서 안찾아갈 수가 없었어 인정하는 부분 아 비키니스킨 살 수 있냐 누더기? 살 수 있지 물론 파팬이 많아야겠지만 야 우리 경험치 야 우리 경험치 라인좀 먹자 경험치 좀 앞서야된다 저기 선인심 나오면 진짜 도살차가 제일 무서워 도살차 군이 뭐였지? 어린양 어린양? 아 단체침 못걸리면 답이 없어 루나라 잘가요 찍어 찍어 빨리 나 먹히버렸어 침묵 걸렸다 아 도살차 개피었는데 그렇지이 나이스 어 컷 아 그래 나 이거 먹고 가야겠다 야르 야르 이 자식들 내가 휘어서 수달에 머라고 약했는데 아주 좋지요 다 먹었고 다 밀어버릴까? 누가 있냐 다들 아무도 없네 그렇게 많이 없구나 3대 3명 죽었거든 축하합니다 으어어 온다 들어온다 비벼야지 좀 비벼야지 비벼보자 비빔밥 먹자 너무 앞으로 가지말자 일단 어 아 이거 살 묵어야 되나? 어? 살 묵어 뭐야 살아있는 무기 군 쿨감 저기 생각보다 잘 못치길래 쎄면은 쿨감 개 잘 될 것 같은데 아무나 해 뭐 정신이 떠도 괜찮고 뭐 뭐야 어디 갔어 여기가 있네 아씨 괜히 찍 오케이 야 개 발라버리고 오우 이에 개 개 발라버리고 트위치 홍보해야지 끝났네요 됐다 가자 제가 또 MVP 킹하나 킹하나 요한나만 요즘에 졸라 하고 있다 아 뭔가 잘해보이는게 요한나밖에 없다 재밌어 이오스가 아 올까 좀 아 아 아 어제 오늘 원팔 엄청 많이 다겠슨 8명 다겠슨 어제 오늘 와 겐지 레디받는 것이다? 방울토마토지에 가압이 지금 아이고 아이고 힘들다 아니 방울토마토니 겐지한테 먹어라 할 처지가 아니세요 오 피닉스 좋아 아 피닉스 좋아 모르슈 어? 바꿀 수 있네 바로? 야 내가 많이 죽는 건 인정하는데 그래 킬각도 많이 나왔다 아 그건 인정 아 얘들 둘이 아 친구네 아 저거 완전 쉴드 조합이잖아 근데 바리안이 분쇄요 투척을 갔나면 어떨까 이게 뭐야 그 쉴드 쉴드에다가 데미지 한 2천인가 3천가량 주고 상탓 쉴드를 칠 때마다 두배의 데미지를 주거든 쉴드에는 근데 지금 그게 버그가 있어서 쉴드 조금 있는 상태에서 치잖아 그럼 추가 피해량만큼 실제 피해도 데미지가 들어가 뭐 말인지 이해했어? 어? 어 이해했어 근데 왜 채플은 뭐하고 있길래 갑자기 조용어? 그니까요 야 안 들리냐? 밥 먹고 있었나봐 어 아무 말도 안 하던데 너 어 너 채팅하길래 헤드셋 바꾸러 갔지? 지금은 들려 아 지금 들려? 어 어 아 나 혼잣말 존나 하고 싶었네 아이씨 아이씨 피닉스 피닉스 부호막에도 박히냐고 세범으로 봤거든? 어 박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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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pul 너희들은 MVP너 내가 타 맞아주고 흐으으으으으으으으흐으으으으으으핳 야 내 요한나말 요한나 한 거? 요한나 한 거 세줄 요약하면은 은 뒤로 빠져서 뺙핑 넣기 흐으으으으으으핳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요한나가 타 맞아도 아아 막내리가 떠넙다 히히 sommes 흫흫흫흫흫흫흫흫흫 흫흫흫흫흫흫흫흫 아니 나는 힐러 한다고 해도 막 그거던데? 아아 아아 우얼 뭘? 내 힐러는 별로 인기가 없더라고 아니야 있어 해 좀 해봐 진짜냐? 무슨 힐러 해줄까? 다음판에 한번 해줄게 난 니가 제일 재밌게 했던 힐러를 봤을 때는 류탄 몰아가고 본 적이 없어 아 근데 힐러가 별로 재미가 없긴 해 걔는 그래도 제일 재밌더라 그 빡빡이 가라짐 걔는 그냥 힐러지 어 힐러같아서 해야 통차 간 다음에 통차 종나 넘으면서 쿨감하고 힐하고 응 아 똥겜 녹색에서 검색해서 설치 안되는거 싫어? 싫어임 잡으세요 안되 나 아파할때 이벤트 응모도 했단 말이야 크캠 크캠 그만 좀 해라 배그다 해라 크캠 말고 내 파리안도 지금 어? 열심히 하고 있다니까 내가 지금 걔 가르쳐주고 있다고 핫 걔 군발이야니? 맞아 뭐야 아.. 아뇨 얘 후성 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 뭐야 근데 쪼이 뭐랄해 뭐랄 레이너네 바이오닉이다 어유씨 돌격병이니까 괜찮아? 아 그건 그래 근데 돌격병도 크면 조금 아파 나 그렇긴 하겠다 아프다 루시우 잘가요? 안 돼! 안 돼! 루시우 뭐하는 거야? 약간 개벌레.. 개벌레 느낌 나는데? 개벌레? 아니 히오스가 렉이 걸리면 어떤 게임을 하겠다는 거야? 와 이거 진짜 히오스가 렉 걸리면 어떤 게임을 할 수 있겠어 아 그러게 뻥!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집에 보내줄라고 친절한 의료관 아군도 살리고 적군도 살리는 저게 의사지 야 두껑 없는 의사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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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전쟁에서도 절대 힐러면 안 건드린다 건드리면 안 되지 그럼 모랄 살려줄거임 아 모랄 근데 갭해야지 좀 이따가 류탄 좀 해 맞아야돼 지금 잠깐 못 죽이는거고 나중에 갭해야 돼 여기 있나? 없네 아 너무 아픈데? 아아 형님 우와 이거 지금 걷어내네 어 그렇네 그거 마구마구 때려버리기 아 저거 수스탄 뜨겁게 잘 던진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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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구리 좀 그만 만져야겠다 이거 모랄부터 때려야겠는데 이거 모랄이 계속 뒤에서 근데 모랄 때릴 수가 없어 요거 그니까 아 아 못 때리겠다 이거 역시 겐지다 아 뭔가 겐지만 부각되는 기분인데 겐지가 다 했잖아 아 겐지 킬짜때마다 발라님 감사합니다 한 번씩 하고 오래라 왜 발라님 감사해요 로안나님 감사해야지 루시우님이랑 어 야 니브나 너도 스트레칭 해라 요즘에 스트레칭 하는데 좋더라 아 이따이 오 방패다 게이드 왜 들어가는 거임 아 잘못 들어갔어 왜 악고르기 하는 거임 살았잖아 야 살아남은 놈이 센 거야 어 어 아 도발당했다 망했다 어 어 아 만화가 없네 아 빠져야겠다 아이씨 루시우 휠 양 뭔가 진짜 똥싸다 끄는 기분이야 루시우가 뭐 그러지 근데 다 다 회복시켜 주잖아 어 그건 그래 그게 루시우의 유일한 장점이지 좀 나눠 먹어야지 좀 어 탱커는 다른 힐러면 먹을 수가 없어 힐을 오 오 이따이 이따이 다시 펴자 아 아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저 모랄아 모랄만 졸라 때려와 모랄새끼 반 는 피해 1등으로 만들어주지 아 아 먹고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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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아냐 바리아 혼자야 바리아 혼자야 바리아 혼자야 혼자 왔냐 니들 어 어 혼자와서 혼자 왔어 아 우와 야하 모랄카 아주 오크 야하 빠져야겠다 빠져야겠다 오 컷 까비 까비 아 까비 뭐야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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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비 까비 저거 안 밀었으면 따는 건데 아 저 벽이 없었어야 되는데 하아 아 물 좀 마시고 올게요 아 지점 갔고 올게 아디오스 근데 피닉스 하는 거 못바르네 어떻게라는 집 네 한번 보여줘 아 말고 말고 우리팀 피닉스 뭐하는지 모르네 근데 이거 피닉스 이 스킨 너무 이쁜 것 같은데 이거 되게 잘 맞는 것 같은데 아 영웅을 어 피닉스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특성들이 전체적으로 사기인 것 같애 아 20주년이니까 졸라 사기 같이 만들었겠지 야 우리 겐지 나갔냐 말이 없어 몰라 아 혼자 맛있는 거 먹나 보지 쟤도 마이크 빠져있는 거 아뇨 그니까 디코난 끊겼어 이게 피시방에 다 구데기냐 아하 마이크 다시 구워봐 아 지금도 내 말 안 들려? 아 들려 들려 그냥 헤드셋 좀 사라 그냥 아 안되겠 아 어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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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버튼을 눌렀다가 다시 해야 되나보네 아 근데 또 왜 이번에 오른쪽만 들리냐 좀 돌 돌 돌려 버터 어 오른쪽 듣다가 귀 아프면 바꿔 껴 왼쪽으로 그게 내 마음대로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돼 뒤집어 쓰면 됨 아 아 탑 간다 아 끊았네 탑 야 우리 공통이나 먹자 오키 도키 아 그런거에 통짝하지 마세 빌 좀 하자잉 아니 한 번 했어요 아저씨들아 아 정색 탄다 아 진짜 이력입니까 알았어 내가 받아줄게 한 번 더 해봐 그래 한 번 해봐 다시 가자 내가 시작한게 아니었는데 하나 둘 셋 오케이 빨리 오키 말고 아 채풀이 먼저 오키하면 아 둘이 안맞네 빨리 잘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 둘 셋 오키 도키 예 야 이거 너무 재밌네 야 이거 어떻게 그런 드립을 하 라임이 개쩔구마 이거 야 크 너무 재밌다 너무 됐지 와 대단하다 억테인합니다 이렇게 아 잡대합니다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몰라 진짜 난 저거 컴퓨터인줄 알았다 뭐하는거야 쟤네네 아니 우리 지금 4대4 게임하는거 같아 탑실 병자들이야 쟤네들 피니스에서 뭐하고야 인증 모르겠어 야 피니스 경험치 압도적 그니까 이거나 이거나 먹자 우리 이거 뺏어먹자 뺏어먹자 그렇지 오케이 다크 개꿀 야 아기몰룩 아 아기몰룩이 펜시였어 갑분싸 기래라 노인애가 어 어 와 머키 파괴해버리고 와 피니스 개잘하네 아니 야 저거 수루턴 왜케 아파 수루턴 틈을 죽었나보제 아 존나 아파 야 니가 토마토라서 등가보제 아 뭐야 나 왜 맞고 있어 아 왜 잡을 수 있겠는데 아 너무 아파 와 나 돌급병 왔다 개기분 나쁘게 내려놔았어 아 가자 가자 니네들이 약해서 그래 약해 어허 요암만 같이 땀따나 너 이런 여성이 돼야지 어허 이제 나와야 될걸 요새한테 맞을텐데 그러게 나와야겠다 야게 오오오 내가 우리 그거 먹자 이거 아 이제 루시오가 고통받고 있는데 그니까 루시오가 고통받고 있어 돌려 받아라 내 망치 내 망치 오케이 루시오 세이프 우리 발라 혼자 해골 파밍하고 있어 발라가 그거라도 해야지 인정 피엑스에 진짜 탑실병장이야 하루에 4키리 마그 터는 공간인데 아 먹히 잡으라고 그랬지 근데 먹히 그냥 제가 먹히 킬러인데 그냥 빠지자 빠지자 진짜 궁 썼다 루시는 빠지고 싶은데 빠질 수가 없나 본데 아싸 지금 차곡차곡 모으고 있다 해골 그거라도 보고 써라 근데 너 나와야될텐데 거의 들어간거 좋은생각이 아닌거 같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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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좋은생각이 아니었다 아 저게 16이 아니구나 그래도 뻥맞은 돌격병 정신 못차리길래 참격해졌다 자기가 어 경웅인줄 알고 깝치는거 보소 진짜 먹히 컴퓨터냐 왜 먹히 왜 왜 자꾸 감시딱 먹으러 겨곱찌 안좋고 진짜 이상해 얘들아 살려줘 살려줘 혼자 살아 간다 간다 살려줘 왔어 왔어 다스켰띠 내 망치맞아라 아무도 안맞네 지금 딜러즌들 다 나왔습니다 티세요 야 요한나들 뭐하냐 에? 아니 말해도 돼 나는 요한나면 말해도 돼 가주자 가주자 요한나면 어? 맞아도 돼 완벽 야 너무 쉽다 또 요한나 MVP 각이다 이거 진짜 하하 이번엔 나뜨릴거 같애 아냐 아냐 요한나 각이야 이건 먹히 그래도 캠프도 돌줄줄 아는데 캠프라도 돌아야지 저놈이 개 똥다는데 저거 야오 아 아 아파요 나집언니 자비존 아 나집어 가던건가? 그럴 수도 그럼 진짜 저기 먹히 가봐요 컴퓨터인거 같은데 먹히 나갔나? 아니야 아이디는 떡 아이디가 뜨면 나간건 아냐 아 상대한테만 뜨는거 아냐? 아 상대한테만 뜨는거 아냐 저거? 아 상대한테만 뜨는거 아냐 저거? 그런거일수도 야아 상대 우두 그냥 놔둬도 자연사하겠다 그래도 컴퓨터 먹히고 감시탐 욕심까지 내는건 뭔거같은데 그러게 컴퓨터는 왜 먹어 그걸 뭐냐 이 뻘궁은 야 뻘궁이라 나 나 졸라 아팠다 나 지금 요한 나 지금도 겁나 아프잖아 졸라 아프고 빨리 빠져야겠다 와 너무 아프다 와 루슈 잘가요 망치가봐 망치간다 야 잡아라 튕겨내기게 아니 도망가야겠다 술라 졸나봐 진짜 디질뻔했다 진짜 와 아 너무 아깝다 저거 못빠겠네 아 어쩌겠어 아 레이너 부럽다 홍도 먹고 어떤 맛일까 홍도 맛일까 너가 해 모랄을 맞아 모랄 자기가 자기 자식한테 뻥줄 수 있어 아 진짜로 몰랐어 진짜로 나 몰랐어 뭐 어떻게 그거 하면 지금 개육 먹는거지 나 그럼 평모랄 한번 해볼까 평모랄 야 많이 때리면 평타 모랄이야 롤 올라온다 롤 패 죽여 루시오 합류가 됐잖아 지금 내 망치가 있어 괜찮아 신성망치 그냥 저거 맞으면 기분 나빠서 때리는 거야 저거 은근 커서요 뭔가 맞아주기 싫어 뭐냐 이거 이 궁 뭐냐 돌격병한테 주냐 얘는 똥망치 간다 어 도발 걸렸다 뭐라 뚝배기 까불어야지 아이씨 아 벤씨 귀찮아 아니 이럴 수가 뭐야 겐지 죽었어? 안 죽었구나 아니 아니 지금 벤씨랑 추노사 나오고 있어 아 벤씨가 날 쫓아오네 역시 망치로 깨 부서붓다 아 벤씨랑 추노사 나오니까 생각보다 스릴 넘치는데 바보 같군 바보 같군 아니 밸런님 이거 성체 부실 수 있으려나 있어 있어 리스폰 지금 뒤지게 돌아가자 뭐라 그럽시다 어떻게 이거 솔직히 안빼고 핵도 밀어도 돼 아 그건 아니다 얘도 아니요? 뭐 아직 아니야 내가 다 맞아줘야되는데? 어허 아 벤가로 가서 막 써 루슈 있잖아 아냐아냐아냐 이 정도 그렇으면 됐어 이거나 빠개져 이거나 아 이거 개빡 개빡치는 이거 아하 됐다 됐다 뭐 개잡아야지 헐 이걸 피한다고? 말도 안되는데? 헐 이거 그럼 안전하게 그 해골이랑 같이 잡으면 되겠다 응 백걸로 싸운데 그니까 백걸로만 안싸워도 돼 이 정도는 쟤서 어차피 떨려서 안뜨려올거 같은데 아 이거 좀 먹어줘 어 알았어 아 아 밑에 이거 누구냐? 내 먹으려고 아 누가 떨궈간거구나 어 발라도 아 그냥 살먹어갈거라 살먹어야겠다 아 마나 없는데다 흠 백골 나왔죠? 게임 끝났죠? 탑에서 나온거라 이건 이미 개방이다 어 방금 골렘이 봇에서 나온거 아니었냐? 어 봇에서 나왔어 흠 흠 흠 흠 흠 흠 아 진짜 맞다 이야 야아 쎄스 진짜 썰렘 만들어야돼 왜 쟤네 너무 게임할 재미없어보일까봐? 아니 진짜 지금은 이긴판이라서 상관없는데 맞죠 지는판이면 썰렘 만들어야돼 어 싸렘판 있어 진짜 아 도발이 귀찮다 아귀몰록 아귀몰록 나왔대 야 아귀몰록 존나 아퍼 오오오오오오 졸나 아퍼 저거 와 미쳤다 c 아씨 찍갔다 올게 루시우가 죽었어 야 돌격병 신난거 봐 그니까 아 루시우 죽었네 와 돌격병이나 해볼 거 오랜만에 옛날에 진짜 많이 했는데 그럴 때 절로 고정받을거 같은데 저게 진짜 뭐 아니면 통인 원딜이어가지고 아 류탄 아퍼 아, 또 나 없으니깐 핵도 못 깨는거 봐 잘가요 아, 우리 영데스만 3개네 누구냐 어, 천의 예상도 못했어 와, 진짜네 천의 예상도 못했네 야, 슈라야 혹시 발라도 영데스냐 어, 우리 슈라야, 루슈랑 피닉스만 죽였어 죽였을걸, 마지막이야 아, 죽일걸 우리 테이크 인성 싫어? 나 하천의 실이죠 전리풍 가자 아, 인생 4개 나 인생 4개 떴는데 어, 전투자가 재다 오랜만에 보는거 같은데 아, 파펜 30개 나쁘지 않아 저글링 얼마랬지? 나 G20 남음 아니, 600개, 600개 엄청 비싸네 아, 칼딜 사고싶은데? 아, 암살자 캐스트 아, 암살자 캐스트 계기차 파지자 레이너 뭐 아니면 또? 아니, 레이너 멍거리, 아니 그 암살자 들이 대부분 2줄이거든 웬만하면 뭐가 2줄이 근데 이 새끼 설명은 설명은 설명 설명은 간단해 적이 밀쳐낼 수 있는 물리 공격한 암살자입니다 무슨 미친 미친 그냥 밀쳐낼 수 있는 것 밖에 장점이 없어서 이 새끼 너무 어메이직하잖아 자, 안 해보겠습니다 제가 밤 10시 이후 미성년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여러분은 사용을 중요하시고 귀가해 주십시오 레이너 아, 이거구나 괜찮지 않냐? 마스터 뭐지? 어디지? 근데 변화 그 어깨 어, 그렇게 뭐 달린 거 그게 마스터 이거? 아,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얘들이 도대체 일반 스킨이랑 뭔 차이냐고 물어보더라 봐봐 구분 가능함? 어깨뽕 말고 구분 안 돼 그니까 원래 이게 덩치가 더 커가지고 더 잘 맞을 것 같은데? 저 누네 팀 야, 얘는 무슨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 같고 나는 그냥 보관관 아는데? 어, 이거 좀 되셨네 이거 완전 미국 미국 봉이잖아?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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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대 중국 약간 중국 스타일이야 아, 크케가 녹슬어 굴리고 싶은데 아, 이거 한 번 데이터 밀고 해야 되나 어? 설치되네? 아싸 퍼퍼작 해야지 힐러 하려고 힐러 하려고 어... 크 원거리 탱 원거리 탱 원거리 탱 모랄 보여줌 근데 그거 모랄봉 진짜 자기한테 되는 거야? 이제는 되던데 지금은 모르겠네 내가 한 번 봐 볼게 한 번 근데 그 20 특성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 맞아 이제는 그거 전투 자극제 강화 그거 쿨강으로 바뀌었지 아, 21랩도 안 돼? 아, 일단 해봐 한 번 10대 찍어보고 안 되면은 딴 거 해보고 아, 안 되면은 그냥 뭐라 하는 거잖아 아, 씨 리얼 안 되는데 아, 근데 나 진짜 그거 안 해봐서 모르겠어 항상 미쳤잖아 자, 나 그럼 빠르게 나가가지고 그것 좀 해볼게 어, 체험하고 와 어 어제 파장난이 이거 어떻게 하더라, 체험? 이거 어떻게 하더라, 체험? 그거 수집품 가서 해야 돼 영웅 사는 데에서 아니, 녹스야 당연히 내 아이디를 하지 누구 아이디를 하겠니 녹스가 이렇게 센스가 없잖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기한테 안 돼? 어 안 된다 아이 아까운데 아, 21랩 찍어볼까 한 번? 20, 안 돼 20은 그냥 그거야 쿨감 아, 안 돼 안 돼 의미 없지 아, 그래 실수로라도 자기한테 걸만한 일을 파실법 한 데 없다는 거는 그냥 안 된다는 걸 거야 예전엔 됐었는지 아쉽네 참고로 파장처 아니라서 지금 못 받아줍니다 어, 다 보내놨어 예전 언제? 어? 예전 언제? 예전이 뭐야? 예전 언제 됐냐고 아, 됐다면 궁 자기한테 쓰는 거 아, 예전엔 된 게 어쩐냐고? 응 언제, 언제 됐냐고 그거 리메이크하기 전에 리메이크가 언제 됐지? 그거 아, 만화, 만화 때 만화가 기록으로 바뀌어 어, 맞아 맞아 그때는 정말 궁각이 너무 씹 쓰레기 중에 쓰레기라서 애들 애들 무조건 카드 세우스 갔어 근데 폭 예전엔 힐링이 더 많았을걸 지금보다 아, 맞아 그거 근데 유지력이 안좋긴 했는데 그리고 포켓만큼은 진짜 넘버원이었어 응 맞아, 맞아 그래서 지금은 모랄 힐 받아도 그렇게 모르겠어 잘 죽어 예전에 예전에는 모랄 붙으면 진짜 안 죽었거든 지금이 질러도 먹이더라 지금이 질러도 먹이더라 지금이 질러도 먹이더라 3명이 때려서 진짜 실비해서 안 죽어요 지금은 그냥저냥 버티더라구 이제 지금 모랄 메타는 그 W를 잘 써야돼 폭탄 어? 아니? 보고 막 아 아, 폭탄 오지게 아프더라 폭탄도 그 상향을 모은거지 리메이크 되고 데미지를 특성 데미지는 좋아졌던데 기존 데미지 증가는 없었을걸? 어 오지게 아프던데 근데 얘 언제 온? 어허 화장실을 재촉하지 마라 근데 수력탄 데미지 증가 13레비 특성 말고 없는데? 아 그냥 스키 자체가 존나 아프잖아 나 고렇게 아프다는 느낌 모르겠는데 어이씨 그렇게 아프다마 아니면 아 200은 다 넣은거 같던데 200? 200은 맞아 1렙 때 198피에 그냥 우리 우리 지원가가 하필 루시우라서 힐 차리는 느낌도 안드는데 이제 거기에 너무 아픈 물몸이라 그래 고 고것은 인정 루시우는 정말 레벨 10 이상 아니면 힐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어 루시우 아 그래도 그거 스킬 키면은 제법 어 스킬 근데 그것도 16특을 찍어야 엄청 차이가 나보이지 그전까지 막 333 4444 올라가다가 뭔 차이인지 모르겠는거야 맞아 3.. 그거 조금 상해서 괜찮을 것 같은데 애초에 지금 힐러가 제일 쓰레기 쓰레기다 루시우 아니냐 뭐야 체포리 어디감? 어 제가 모랄 구경 좀 하러 왔었는데 어 비가 파장이라 내가 못 받아주고 있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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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실거? 돌격병? 물론 휴 ISA 여사 뭐하실거? 돌격병? 왜? 만티코? 어, 만티코 때리는 뽕 맛있어. 근데 피닉스가 더 잘 잡아. 피닉스 있겠네, 퍼센트 데미지 있어가지고. 근데 괜찮아, 우리 말티엘 있죠? 네, 말티엘도 있네. 말티엘의 피닉스였으면 진짜 초갈 뼈를 깎았을텐데. 아, 루나라도 괜찮아? 루나라도 뭐 퍼댐 있나? 채퍼댐? 그게 뭐야? 체력 퍼센트 데미지. 그, 상대 체력에 비례해서 데미지 주는. 응. 그리고 또 히오스는 현대 체력이 아니고 전체 체력이어가지고 캣샘 진짜. 채퍼댐이. 그래서 따거가 진짜 탱커 갈아먹는데 오지지. 걔 몇 포인트씩 주냐? 오케이. 2%일걸? 한방 2%? 어, 센데? 계속? 심지어 그거 지속시간이 3초인데, 특상 찍으면 계속 늘릴 수 있으니까. 아, 토마토 먹어야지. 토마토. 토마토. 어. 토마토가 사람 몸에 그렇게 좋다면서요? 근데 난 먹기가 싫더라. 음, 먹어봐야 돼. 방울 토마토는 얼마만해. 근데 일반 토마토는 먹고 싶다는 생각이 안들어. 따라먹으면 괜찮아. 나 요즘에 아, 양도 먹고. 뭔가 징그러워. 큰 토마토는. 왜? 토마토 소스 같은 건 정말 괜찮거든. 근데 왜 생, 토마토는 먹고 싶은 생각이 안되는지 모르겠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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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토마토 소스는 좀 새큼해가지고, 뭐 여러가지 넣어가지고, 새큼한게. 아, 누가 정신. 아싸 피했다. 맞아버리고. 아, 무빙 좀 아쉽다. 아, 이거 나 뭐 찍어야 되더라. 나도 평탄이나 해볼까? 나도 평탄이나 해볼까? 곧 간다. 원래 못 왔는데. 나 항상 카두세우스 피드백갔어. 그 평탄에 기력창한거 같아. 아, 그래? 뉴탄이야 뉴탄. 아, 근데 야 진짜 트레칭 해주니까. 요가 같은 거? 좀 할만한 자세들이 있으면 괜찮더라. 나쁘지 않지. 어. 날 좀 많이 해주고 있어. 허리가 아프니까. 다리랑 그.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애. 요즘에 비타민씨 졸라먹고 와. 유산균이랑. 비타민 먹으면 정말 행복하지. 갑자기 몸 챙기네. 몸에 야 니가 방송을 한. 어저께도 13시간 했어. 오늘이구나. 오늘이구나. 아침 8시인가 9시에 잤어. 와 너무 힘들어. 와우. 아 역시. 돌교병은 때리는 맛이 있어. 잘자? 아 땜잇말 좋아. 근데 그렇게 오래 했는데. 엉팔 이시데. 엉팔 졸라 많고. 와. 너무 힘든. 뭐가 많다고? 엉팔. 아. 근데 많이 늘었던데. 어제 많이 7명 있었어. 아. 오늘은 어제 합쳐서. 와. 졸라 많이 했어. 아. 내 방송 그렇게 하는데. 아. 나 잠깐 루나를 왜 치료 안 해주고 있었지. 야. 그리고 이거. 방송은 좀. 많아야 돼. 팔로우가 더. 최소 5천명은 돼야 돼. 나 처음에 봤을 땐가. 그때. 370명인가. 그랬더니. 11명 늘었던데. 야. 와. 졸라놀어. 졸라 빡세게 하는 거지. 매일매일. 진짜. 몰라. 너는. 뭐. 으이씨. 힐해라. 이놈. 힐해라. 응. 너 그거 있잖아. 이거는. 가능한. 터치는게 좋아. 루나랑. 뭔 일이냐? 그 이놈. 디나 탑가. 네. 탑가야겠다. 오. 대박. 왜. 회복 특성력 추가됐네. 원래 있었지 않았어? 없었어. 4? 4렙에? 어. 4렙에 있었는데. 흡혈공격? 어. 원래 있었어. 뭔 소리야. 예전부터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내가. 그 돌격병을 얼마나 많이 해봤는데. 야. 니가 나보다 많이 했냐. 놀란 몇이야. 그것까진 모르고. 아니. 근데 이거. 그 뭐야. 근데 진짜. 20분에. 예전부터. 집중공격이랑 같이 있었어. 아니. 내가. 2015년에 했다냐. 내가. 그 뒤로. 한번 리메이트 했단 말이야. 특성이. 근데. 그때. 생긴 걸 수도 있어. 어. 초갈 내가 오로 끌고 있겠다. 어. 아. 요한나 말고 레이넘 하는거야. 와. 나 죽였다. 와. 야. 조급병은 라인에 있어야지. 근데 왜 쟤들 안해. 와. 뭐야. 샘물 어디갔어. 와. 샘물 없다. 시댕. 초갈 없어가지고. 초갈 지존 강하죠. 야. 초갈 우리가 맡을까? 그래. 솔직히 초갈 두명인데. 요한나 혼자 못나는거야. 아니 안 돼. 어. 그나마 요한나라서. 버티는 걸 좋아. 근데 말틸이면 일대일 되는데. 초갈이랑. 어. 말틸이 안 올라왔어. 야. 돌격병 내려와. 넌 나랑 라인 봐야지. 나 혼자 라인 보라고. 우리가 먹었네. 아. 당연하지. 저기 초갈 안 내렸는데. 어떻게 사와. 야. 내가 잘 끌었네. 어. 잘 끌었어. 야. 내가 미드 갈게. 날 치료해. 돌격병 빨리 와. 응. 한번 해봤자. 요한나 왔어. 넌 돌격병이 달라. 날 치료하라고. 날 치료하라고. 넌 돌격병이 아니라니까. 아니. 날 치료하라고. 나 아프니까. 네. 종이를 넣어둬라. 아. 수송 많이 받겠다. 이거. 덜이 믹클된다. 승승장구 이런 것도 생겼는데. 근데 그거 별로 안좋아 아니 돌격병 라인 본다면서 왜 거기 있어 아 그니까 죽을라고 돌격병 살려 빠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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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렉 걸렸어 나도 렉 걸렸어 뭐 왜 안죽어 아 와 돌격 죽였다 와 아 이거 잡아야겠다 힐좀 주세요 아 돌격병 살려 야 돌격병 뭐하냐 진짜 왜 깝쳐 그니까 초갈한테 아 나도 어허 요한나 살려 요한나 살려 아 초갈 졸라 아프네 와 초갈 방댕이도 안 맞지 않게 통거린다고 아니야 아니야 이제 방댕이 가겠잖아 옷 입고 있잖아 지금 아니 돌격병아 힐러 기럭이다 야 돌격병은 돌격병은 돌격할 때 가치가 있는거 아니냐 야 우드 먹을래 고고 나 기럭이 후달리는데 없냐 아무도 안오냐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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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럼 와 니가 딜러잖아 빨리 와 돌격병 아울래 죽나 패고싶었어 기력은 어떻게 해야냐 기력은 힐 안하고 있어야 돼 아 아 아니면 내가 평타척을 찍었거나 근데 그것도 적 영웅을 때려야 되는거라 집가야겠다 아 너무 아프다 이번엔 저 저 공통 아니 저 국물 먹고 바로 우리꺼 먹으면 되겠다 어 우리 아무도 안 먹냐 왜 왜 못가 저 혼자있어서 아 레이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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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줄게 가능? 아니 초갈 야 초갈 어그로 끌었어야지 돌격병 뭐하냐 어그로 끌다가 끔살당하 솔직히 말퇴해라 저 어그로 안돼 야 난 어그로 끌었잖아 아 아 초갈 탑간다 와 저 미드나 베이저 우리 우린 미드나 베이저 돌격병이 이제 일하네 이제 돌격병이 맞아 돌격병이 드디어 공승을 하네 야 근데 돌격병이 왜 히피리언스냐 이거 버그 아니냐 어 이거 진짜 신고해야겠다 저 핵이다 핵 아 초갈어온다 아 느낌 쎄하다 이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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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그로 끌게 내가 쎄하다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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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더럽게 안죽네 와 잘가요 와 말틸 완전 초갈을 위한 캐릭이네 그래 최포대위자 아 진짜 초갈은 저런 애들이 있어야 돼 담당 일진 있어야 돼 초갈은 진짜 저 초갈 펼 줄 아는 놈이네 아 안죽죠 어 저 펼 줄 아는 놈인가 초갈 담당 일진 있어야 돼 쟤 너무나 나대룸이 뭐 여기서 되게 좀 아 힐 좀 채워야겠다 와 졸라 아프다 야 여기 오면 100% 일킬 딴다 빨리 와라 돌격병 혼자 꾸멍 커가지고 흐흐흐흫 아 아 내 너가 먹고 있어라 올빼미 쿨이죠? 방해가 안 되죠? 됐다 됐다 아 마구마구 때려버리기 마구마구 맞아버리기겠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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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초갈 쿵 나왔다 간다 찍어버리기 아 D와 타락하네 아 이거는 먹자 우리 야 돌급병 이거 좀 잡아줘 돌급병 움직이려면 핑 찍어라 하프다 어 마너 없다 와 와 개발라버리네 와 오오 등밀구슬 오오 음 방깍 상쇄 마너 없으니까 그냥 때리고 있을게 야 치자 이거 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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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게 안아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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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내리시고 어 야 빠개 오겠는데 이거? 오케이 빠개고 아 개꿀있니 아 히오스는 시참이 안오냐 근데 아 히오스는 시참이 안오냐 근데 아 폰게임이랑 같이 하려니까 진짜 덕참실 없다 아 히오스를 못하겠어 히오스 시참이 없어서 아 히오스 이럴수가 히오스 개 똥맥 똥맥 캠 됐음 시참이 안오냐 이제 희오스 근데 히오스로 성공해야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왜 의미가 있어 난 나도 저건 저건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초갈 왜왔냐 근데 초갈 후반에 존나 세 지금도 거의 후반 아니구나 제대로 진짜로 빠세요 근데 3률차이라서 어지간하면 이겠다 우리 이거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 봄 봄밀면 되는 거 같은데 하지 뭐 아니 사실 저거 따라가면 해각도 볼 수 있음 누나라야 체력관리 좀 해라 그러긴 하겠다 저거 야 투타먹어라 돌격병 히페리온 쓰고와 어제 그거 쿨 썩어나말들잖아 100초짜리라 빨리 빨리 쿨 도는게 나 썩어나말들어 야 투타나 때리자 투타나 히페리온 깔고 나와 그냥 저거 야마토포가 공성피해가 오겨져요 아 근데 멍청한 멍청한 히페리온 멸보도 때렸어 야마토포 그냥 지나갔는데 야 그게 잘 때렸어야지 야 들어온다 일로와 그래 야 저거 생각보다 잘 깔아야돼 빠지잖아 만원없다 아 느낌 안좋아 아 너무 안좋아 아 내가 좀 때려볼게 좋아 느낌 좋아 좋아 필서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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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돌교병 돌교병 한때 레이너 장인이였다 아 레이너 좋은데? 야 레이너 오랄 조합 존나 좋은데? 아 당연히 지금 조합 상승이 좀 맞으니까 된거지 말티엘이 쓰니까 조합이 되지 않는데 했으면 안돼 그 조졌어 그러면 말티엘이 이렇게 졸나 말티엘이 이렇게 졸나 개잘하네 뭐야 이새끼 말티엘이 이렇게 졸나 야 따라 추천박아라 말티엘이 나올거 같은데 뭐? 엠비티를 줘야지 아 깃발 뭐냐 야 말티엘 줘야돼 마이티엘 깃발 뭔데? 뭐했는데? 너 그냥 기본이잖아 아 이거 너무 오랜만이라서 나도 기본으로 하는데 야 바이오닉 바이오닉 좋아 괜찮네 애프터 바이오닉은 틀리지 않았어 어우 3번 더 하자 생전 6900개인가 빼고 방금도 솔직히 상대가 멍청해서 안들어왔지 디바 궁 했다가 초가리 궁만 제대로 깔았으면 우리 몰수 아니 초반에 초반에 싸움을 너무 잘해가지고 렉차 벌어지니까 애들이 쫄아갖고 못들어온거지 아 포포야 티켓 어디있어? 아 효수 똥 아 효수 너무 지친다 한 두시간 하면 아 니가 탱크라 그런거 아닐까? 딜러는 더 지치지 않냐? 다 지쳐 다 지쳐 히오스 아 너무 힘들어 그럼 들어가봐 쉴려면 쉬고 응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왜 늙어가냐 아 늙었으니까 늙어가는거지 아 아 너무 슬프다 오 지옥 절단기 블레이즈 멋있네 아유 그거 파핀 구매가 되던가? 이걸로 안되는거 같은데? 어 그거 아마 박스 뭐냐 세트 구성을 사야될걸? 아 비싸다 근데 어 나는 가봐야겠구만 아 들어가 다른거 해야지 하 응 합방방에서 놀고 있으려면 내가 올려줄게 응 어 우리 좋아 끔찌개 여기가 합방방인가? 몰라 어 근데 굉장히 깔끔하게 들리기 시작했어 개굿? 목소리가 아 세상에 상대방 슬알노독이야 왜? 어 나 먹히면 살아내고 바보기 없어 야 내가 밀어줄게 슬알 세분 했다가 그랩 잡히고 막혀버리면 세분 우빙으로 피해 넌 피하는지 안 못 피하는지 보자 으흐흐흐흐흐흐흫 아 나는 돌격병이잖아 맞혀 남은 원거리 돌격병이야 안녕 마법사냐 원래 완전 돌격병 조합인데 무려 제일 세기 구슬 떨어뜨릴 수 있지 근데 진짜 안 나기면 제일 세기구슬 떨굴 수 있어서 원거리 돌격병 가능함 왜? 왜? 왜 떨어져 진짜? 특성 중에 W 쓰면은 재생의 구슬 특성 되는 특성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구슬동자 특성 있는 애들은 알렉 있으면 좋긴 하지 초월가가 뭐야? 초월? 초월이 뭐지? 그거 때릴 때마다 피 차는 건데? 아 그래? 통찰 철권은 초월이야? 어. 근데 그게 제일 안 좋아 와우 금애야 금애야 겐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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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개벌레 느낌 아 아 나 필요 없어 이거 그치 낑낑이더라 아 이게 생각나서 이 모라를 돈을 넣는다는 거? 야 우리 저 용기병 실드 깔 수 있겠냐 아 실드만 깠어 아 슬알 싫어 돌기병 좋아 아 낭매 싫어 인정. 아니 우리 팀 왜 이렇게 따임. 오 미친 자키들. 오오오오오오 suppressed był 살았zysta. 미드는 이 돌격병들이 맡을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아 미드 겸치 안먹냐? 돌격병 밖에 없네 아 이리와봐 이리와봐 이 자식 다음부터 300원 더 갖고다녀라 무슨 파워캐냐? 아 틀에 죽을때 기분 너무 좋아 이제 너노린다 어 노리랄? 솔직히 그런거 느껴지지 않냐? 내가 언딜이면 애들 막 좀 빌빌거리는거 느껴지지 솔직히 니가 빌빌거리는거? 아니 왜 그런거 있잖아 막 애들 못들어오고 어리버리 까는거 니가 이동 불가능한거 잘 알겠어 아 언제 인정할까? 그걸로 왜 애들이 안타? 힐러보고 타라고? 내가 살게 저도 힐 좀 안된다 빠의아 빠의아 나 피해 나 피해 빠이야 빠이야 가라질 개꿀? 저 운소했다 와 여기다 진짜 알뜰하게 썼다 이거 우리 디아 영감하죠? 너 근데 어떻게 나오려고 얘 나가야지 나 기러가 얼마 없는데 아 그래 잡히기 싫어 피하죠 이런거 모빙으로 피하면 됩니다 참 쉽죠 하 rouill 와 이거 진짜 모랄이랑 같이 만들어진 캐릭 같은데 완전 내거 아드레날린이랑 힐이랑 겹치니까 힐 양 힐 양 떡상 하죠 어? 파리 새끼! 뭐야 이거? 탕코라 케이크 꿀? 모기 새끼 사망 와.. 3냅차.. 초반 3냅차.. 뭐 거의 2랩차긴 한데 우리 이 시간을 만난.. 캠포도니게 님 제andel할수 있는게 있는거예요? 아 이거는 공성 할수 있는데? 공성이 효율우리가 전문가가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좋eno 실제로 트레이가 나를 분률로 들어오기때문에 매우 귀찮아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옥 안돼!? 썩vida&화 spirit 피니양illing headers 야 진짜 내가 죽은 피해 있잖아 다양하게 들어왔냐 다양하게 들어왔어 아이 진짜 피해가 뭔데 뭔데 야공 니 힐이랑 아들 내는 축제 때문에 초록색 빨간색 초록색 빨간색 초록색 빨간색이야 펀스 들어와 들어와 힐 격렬 уст어 저 파리새끼 모기여 모기 우리 모기는 뭐죠 갑분싸 우리 디아이 희생을 헛되이하지 않기 위해 빠르게 타겠습니다. 아 힐링 안 들어온 거 싫어? 지가 뒤져놓고는 나보다 힐링하실게 진짜 라인 좀 보래. 야 모기나 때려봐. 빨리 지지고 히나 줘. 아니 춤출 것이다. 호탑이나 때려. 어이씨. 추락 알뜰하게 써야지. 예 다짐. 와 지지. 지지기 직전까지 나 힐을 넣고 죽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해야지. 라이언을 줘. 이거 비비는데 갑자기? 디아가 없었으니까. 대신 경험창 챙기고 있잖아. 대신 경험창 챙기고 있잖아. 아 표창이 안 나와. 아이씨. 졸라 아파. 아 표창 나왔다. 아 좋았어. 기대라. 노예 노예야. 안함 기분 나쁨. 아 해주세요. 다 잡았다. 하하하하. 깔끔한데? 게임. 어이 돌격병. 그것 좀 먹어봐. 돌격 돌격. 뭘 먹어? 잘 맞춰. 너. 두 명 있어. 못 믿고. 알겠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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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냐? 아 죽었다 모기한테 죽었냐? 모기랑 스랄 오오 오늘 출탄 세수 좀 있는데 왜요? 엄마 저거 못 젓는거 아니지 뭔데 왜 저렇게 더블킬 했냐 용기사 터졌다 아 쟤가 용기사 터졌냐? 근데 저 킬각을 내네? 세명이 달라붙었었는데 용기사라 공성은 안하고 펴고만 있었나봐 그래 탐 요셉이라서 우리 디아블로 버튼 받으면 뭔데? 쓰랄 저리가 아 뭐야 왜 안 눌려 우리 겐지 저거 못 나오죠? 벌레새끼 용감함에 미쳐가지고 지금 그렇지 자기를 암시하는건가? 아 벌레거 자기만 하는거 같은데 그래? 네 나 류탄스테크 언제 사서 하지? 흠 척 흠 금애를 도와야한다 미쳤다 아 나 이거 사거리 증가를 찍었구나 빡빡이 튀는 거 빠르죠? 아 언제 이거 그 명상서 언제 찍냐? 너무 늦는다 라인이 꾸준히 버져야 돼 키를 많이 하고 근데 너 계속 주말에 죽어서 끊겼잖아 엥? 끊기기도 해 이거? 아니 아니 초기화 된다는 뜻이 아니고 먹는 흐름이 끊긴다고 아아 일쯤 되니까 라인으로 먹기도 힘들어 그것도 원래 한 라인에 돌격병 7마리 나오니까 너는 8명이겠지만 그 명이 알뜰살뜰 하죠 야 39 왜 우리는 아무도 용기살 안 먹네 나이스 용기살 아무도 안 먹네 진짜 용기살 좀 먹어 친구들아 힐러가 털 수는 없잖아 아, 밖에, 밖에, 밖에 뻔총 아, 터졌어 왜 이렇게 써 저거 뭘 새삼 너도 써먹었구만 뭐에 새삼 너도 써먹었군 써먹었 아 얘들아 진짜 맞다 결국 금해가 탄다 야 줘봐 홍 없어 인마 쿨이 90초인데 뭘 줘봐 하고 있어 기력도 없다 겐지 끝까지 키를 타고 죽겠다 끝나네 아, 죽었어. 아, 씨. 아, 빨리 죽여야지. 아, 뺄게 하지. 아, 이 새끼 안 죽이려고 빼는 거 봐, 씨. 아, 그러게. 왜 쓸개 즙 없지, 진짜? 지진이랑 쓸개 즙 콜라보가. 아, 죽였어야 했는데. 역시 라이터다. 역시 라이터다. 아이고, 따스다. 레인의 승률이... 와, 레인의 승률이 높아, 얘도. 레인은 괜찮은데? 돌격병 땅끝. 아니, 왜냐면은, 얘가 생존력이 좀 괜찮네. 아드레날린이 좀 사기야, 이거. 62% 어? 나 52%인데. 나 모스트는, 모스트는 되게 60%야. 발리라 64% 제라토 61%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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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우리 팀 조합 보니까 난 이거 게임 하기가 싫어지는데. 야, 상대도 만만치 않은데? 상대 자리아라도 있잖아. 나는 누가 지켜줘. 내가 지켜줄게. 돌격병이 뭘 지켜. 아니, 우리는 서로 보호해야 돼. 시끄러워, 너는 아드레날린이는데. 아드레날린 니도 효과 받냐? 같이 동호치면 되지. 뭘 같이 받아? 니 공석 이속 올라가잖아, 니도. 뭔 소리야, 그건 격려지, 멍청아. 그리고 이속은 니만 올라. 아, 맞아, 맞아, 맞아. 아드레날린. 격려는 니만 올라. 나는 아드레날린. 야, 너 패시브가 생존기잖아. 뭔 패시브가 생존기야. 패시브? 치료할 때 2%씩밖에 찔끔 안 올라. 야, 영웅 처치할 때마다 1이 아니고 0.5라고? 오버 아니냐? 그거 원래 명사소 책 다 그래? 아니야, 원래 1이었어. 다른 이유들 명사소 봐봐, 너 폴스 할 때도 안 그랬냐? 폴스 할 때도, 아니, 예를 들면 1이었어. 폴스 할 때 자살 안 읽어봐서 모르겠는데. 당연히 1이겠거니 했지. 읽어보니까 0.5네. 빨리 깨지, 그리고 명사소 그거 쓰면 공석 30%디야. 그렇게 좋은 걸 빨리 깨게 해준다. 40%야, 40%. 아, 옛날에 1이었어, 진짜로. 엄청 좋아, 명사소가. 딜 증가에다 공석 증가까지 있는데. 그래가지고 무조건 명사취가 옛날에 좋아가지고. 아, 꺼더라 좀. 아야,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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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길이 얼음 없다. 아, 아파. 아야, 쒸. 아니, 금에요. 그만 좀 하자. 금에 무빙이 없어, 이 새끼. 나 기력 없다. 저기 족갓기로 소문한 딜러 캐릭터 존나 많았는데. 인증. 우리, 우리 말티를 비비지도 못하는 조합들. 카라진 말고 도무지 못 비비는 조합들. 심지어 자리에는 맞을수록 강해지는 타입. 아, Q짜리 잘 안맞은 짭발이 존나 거지 같네. 네. 괜찮아. 너 스택 안사잖아. 근데 나 벗 좀 도우러 가겠다. 돌개병, 라인 보고 있어. 예, 써. 중간. 하… 네, 그치. 강해져요. 히힝. 히힝.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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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똑같은데? 아 그렇네? 그냥 거미로만 바뀌는거지? 똑같애? 아 나 림이 상당히 이렇게 비췄네 저기 보석 넣고 있는거 같은데? 역시 돌급형 맞질 은근차다니까 이거 뭐야 탑 투명이야 우리 금의 이상한 용감함은 어디서 나온걸까? 정확한 킬각이면 들어가도 뭘 안하겠는데 애매한테도 들어가고 근데 얘들아 우리 탑이 너무 제라토를 보고 갱보라고 했는데 왜 제라토를 라인을 보고 있어? 금의 라인 안보고 뭐해 대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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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개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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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X2 아 아 아 기절했을 때 바로 났어요. 아 이거.. 아 그 짤 샷발 왜이래 이거. 샷발 왜이래. 나는 맞추지 못했다. 어디보자. 저기 기절을 놓고 아 이 피니스 엔자치 쫓아. 감성 효과를 없야나? 아니? 쉬웠나 봐. 아 라토라 죽지마 지금. 부탁이야. 아 까비. 너 어디가. 아니 반납하기 싫어서 안하는 거 아니야. 와. 와. 틸바. 틸바. 돌격병이 경험치를 줬어. 와. 틸바. 천이 진짜 1초만에 됐어. 1초만에.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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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나 언제까지 왔어? 난 네가 영가방에 마뜨려 넣으라고 안좋았어. 저 검이 아프지? 아... 야... 광학 딜이 없다고 좀 빡치는데? 훨씬 우리는 힘들지 보아진이 또 금이 죽고 있잖아 뭔가 뉴턴 드리블은 아쉽지 않게 나온 것 같은데 이 판은 조금 힘드네 우리 조합이 막 세다니까 지금 나 샘 좀 먹어야겠다 아 샘도 쿨이네 나 회복하고 싶으면 니도 피치하지 않냐? 그렇긴 한데 너무 느리고 계속 넣어야 되니까 기력관리가 힘들지 재생이 고소 하나 먹는게 더 더운데 아 저 우리 암살차자재 너무 벌레인데? 10 죽고 보숙 넣어야 되거든 싸우고 있어 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죽었어? 아 언제 갔냐 너? 나 보숙 넣으러 간다 했잖아 나 보숙 넣으러 간다 했잖아 우리 1킬 한게 끝이야? 어 지브래 덕분에 니가 죽어서 부르긴 했다 고화점이 말피를 또 죽어 고화점이 말피를 또 죽어 내가 복수하려고 한다 내가 복수하려고 한다 내가 복수 오인.. 오인게 오지구요 네 개 아 명사도 스택 사야 되는데 아 아 우리 거미불러오는데 방어해야되는거 싫어하냐? 아 아 어쩔까 아 아 아 출력사태 아 맑은 아무도 보다는거 싫라 그러게 너 생각보다 2딜 넣었던거같은데 2딜 넣었는데 ya 몸3 다 죽어 죽였어 그 고화점이 그나마 쟤 누구야 빡빡이라 기휘 요 아 저 자리아가 개 venir 벙 가 자 박 쟤는 자리아들도 있는데 우리는 다 물몸들인데 지온가도 나라서 다 엠사슈키들 밖에 없는데 진영이 단단하니까 어떻게 엠사슈키들이 힘을 못써 보석 넣고 있나 봐요? 아 보석 났어 왜 이렇게 보석이 많냐? 우린 계속 죽고 떨궜잖아 쟤네들은 뭉쳐다니까 이제 라인도 깔끔히 먹고 아 13렙인데? 딱히 우리가 레벨이 앞선다고 해서 한타를 이길 것 같지도 않아 그래도 과즙기라도 해야지 승산이 있지 승산? 금이 하는 걸 보면 존나 다 받나오는데 악공감은 대체 왜? 헤헤 아 이건 내가 죽겠다 아 뭐야 금에 살리겠다고 살려줘 레아 썰을 안 치는 거 없냐? 아이씨 엠사슈키들 아아 엠사슈키들 특성차 나는데 너 앞뒤 안가려고 들어가 버리네 어? 응급들에 연락해드리는 곳으로 도움동 신청하겠습니다 어? 예 엠사슈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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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니 제로툴님 용기병 하나를 못 타면 어떡합니까 나 격려 지속시간 두 배 찍어봤음 응? 격려 지속시간 두 배 되는 거 개 구덩이 아니야? 개좋을 듯 구덩이라고? 그걸레 몇렙특인데 어? 거사가 낫지 않아? 아 근데 저기 탱이 없잖아 아니요 이연발 이연발도 거사를 고려했는데 공석 높은 채로 계속 때리는 게 더 좋지 않겠냐? 글쎄 니가 프레임에 열 자신이 있으면 뭐 말을 안하겠다만 다 물몸이라 탱도 없는데 그쪽으로 야 거의 지속시간이랑 쿨이랑 똑같은데? 아.. 대압 뭘..뭘 걸러온거야? 혼납 크네 이씨.. 2분? 2분 잘 살아가지고 끄어주세요 3냄차가 나더라고 지진새끼가.. 저리 말이 맞지.. 어어어.. 아, 저거 눈알을 따서야 된다. 아, 해감 날 것 같은데, 잘못하면. 아, 재형 센터야, 진짜. 아쿡 너무 빨리 좋다. 아이씨. 말테형 어쩔 수 없어. 기록을 달리는데. 원딜이 있냐, 폭드리죠. 아, 긴장. 기록도 없고, 뭣도 없고. 뭔가 희망도 없고. 엠차스 쉐끼들. 잘 못 찍었어. 아, 끝났어 이미, 끝났어. 이 모랄 한 번 맞아가면서도, 일찍 좀 해야 된다. 아무 것도 못 하죠? 아, 용기병이라 잡을래. 아, 용기병도 못 잡았어. 내가 잡을게, 걱정하지 마. 아, 빡빡이. 알려줄 사람. 너 어디있는데? 그냥 죽어버려. 그냥 죽어버려. 그냥 죽어버려. 우리는 살 수가 없어. 난 이거 죽었네. 아, 조합이 좀 오버렸다. 아, 저기 자리아를 주면 안 됐어. 서로 말티알, 말티엘, 제라툴, 그.. 저, 저기 누구지야? 그레이맨이 남사충. 여울. 아, 가족사진먹었다. 저거 리미엘. 내라짐 그건가? 한 번 저버렸잖아. 아, 근데 이게 돌극변 나오는 컨셉이.. 아이구, 템포가 너무 느리다. 아니, 진게 제 탓입니까? 어? 아니.. 너한테 뭐라 했어? 어떻게 이기겠냐고. 누가, 누가 너한테 뭐라 했어? 어? 누가 뭐라 했어? 아, 난 살짝 깨나 깨야겠다. 아니야, 아니야.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아, 돌격변 키우기 싫어. 돌격변 키우기 RPG 해야 돼? 한 번만 더 해보자. 아, 돌격변 키우기 RPG. 이거, 이거. 날렵한 느낌으로 간다. 아니, 탱크 없이는 뭐라 하기가 싫어요. 태그아이 줄듯. 아, 근데 진짜 상대.. 그거.. 자리야 주면 안 됐어, 진짜로. 오바야. 인종? 어, 인종. 아, 우리가 바리안이라도 있었으면 몰라. 분쇄투척으로 자리야 실드 다 깨버릴 수도 있으면 좀 할만한데. 그니까. 아, 방금 자.. 바리안이 있었으면 진짜.. 진짜.. 뚝배기 다 깨는 조합이었는데. 오히려 자리야가 쓸모없어가지고. 하아.. 와.. 와.. 내일 질작하네. 느껴지지가 않는다, 뭔가. 잘 가라, 예상이다. 아, 아.. 그때부터 진짜.. 다이어트 시작한다.. 큰일 났다. 이제.. 다리였는데 똑같으면 어떻게 하지? 아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막 장동근이 말 걸어도 안 한 척 해라 난 줄 알고 오케이? 그럴 때는 간첩 신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뭐 뜬 딴지 같은 소리야 모르는 사람이 말을 그러는데 이거 싸이비전도 있고 난 줄 알라고 절대 모를 듯 그냥 똑같은 너를 보고 알 듯 안 그래 저 또 오르고 마 이 새끼 한.. 한 덜을 두고 보면 알 것이다 아 나 이거 700 언제 찍냐 레벨? 어 좀 레벨 오르는 거 뭐 있냐? 한 번 봐볼까? 나? 우서 한판 하면 레벨 할걸? 근데 10레벨 더 올려야 되잖아 아 또 템 없어 KC로 야 정크랩 하면 되겠네 디바랑 크롬이 와우 난 내가 하는 것들만 한다 난 내가 하는 것들만 한다 아 상대 모기가 두 마리야 아 심지어 매번 볼 스카이예요 내 한번만 볼 수 없는 아 진짜 극혐 맴의 극혐 조합이다 극혐이다 아 우리도 겐지가 있긴 한데 조살자가 버틸 수 있을까? 레알 절망편인게 광역 슬로건은 존날 모기같이 앵앵거리는 모기새끼 그리고 무비 힘들게 하는 정크랩 그리고 앗딱하다가 뒤져버리는 리밍 아 극혐 또 제약 짓고 덤빌걸? 지새끼 체금있네 우리팀 원렉 원렉임 이거? 큐브 터진거임 아 터진거임? 됐다 나가버렸고 오 레이노 사령관님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러는데 아 그건 이새끼 생각이지 내 생각이 아니잖아 지켜줘라 이번에는 일반고객치 생명을 회복 안찍고 형타 강화해야겠다 직궁? 어 원래 이게 정석이었거든 옛날에 그렇지 나도 항상 그냥 혼자 할 때도 직궁 찍는데 힐러 없이 할 때도 단어 아 아 쓰랄 W 맞았어 존나 기분 나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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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풍딜 오지요 나 기력이 없죠? 나 힐 하지마 이거 이거 먹었으니까 아니 어제 기력이 없어서 안된다니까 딜 뭐야 이거 지존 딜러들이란거지 안봐야지 족같지 족같지 토템 나 때려 족같지 힐달라고 이제 꺼져 옛날에 직공평타 휴로 딜봉맛 좀 있었는데 이런거 탑에 뭔 3명이야 돌격병 세라리랑 말라니 족밥이지 어 어 뭐야 저거 아 저거 상하먹었냐 리미 더블유 원래 더블유는 센데 아 이거 족나 센데 원래 센는데 지금꺼 족나 센어 니가 세게 맞은거 같아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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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원래 사거리 늘어났으면 데미지 강화됐지 않나 아 리미 아깝다 저거 못 죽였네 아니 퀸지야 아 리미 귀 아깝다 아드 빵빵 터지죠 근데 아드 마나 없으면 안 터지나? 아니 마나 안들어 노코스트야 덤벼 방금 리밍이었던거 같은데 왜 스킬 안나지? 아 리밍 아니었어 티라 세라니 원래 직공도 10초는 아니었는데 일반공격할때마다 줄여드는거 없었는데 그게 직공의 장점이지 응 늑대 안맞아 응 늑대 안맞아 응 늑대 안맞아 응 응 이거 이동글바 치워주던가? 이동글바 안치워주네 다즈 그들 정사스 택개꿀 최소한 우리 도살자도 쫄려서 잘 안들어가고 그렇지, 빠개지고 틸에 따라 막은거야? 모기암살 딴들 ㅈ같을걸? 모기 잡을때 제일 상쾌하죠 결국 한 대 맞았냐? 아, 잠깐 딴 데보다 휴대폰제보다 맞아버렸다 아, 얘들아 이거 좀 골고루 갖고 오지마라 내가 아프다 아, 졸라 세랄 딜피 올려주려고 왜, 뭐했는데? 세랄 큐 아, 안 갖고 오고 싶은데 따라와 빡치게 사이소 개이들이 가져와 나한테 아, 전 다 치료해주고 있는데 어, 뭐야 왜 이렇게 늦게 나가냐 이거? 블루는 딜레이, 딜레이가 있지 그리고 벤씨 저거 투명 요새에는 걸린다는거 예전에는 쪄가 안돼서 졸라 괴롭혔는데 예전에는 저게 너무 쓰레기라서 안찍었었는데 솔직히 지금도 그렇게 좋은게 아니고 상향 먹은적이 없어 아, 좀 쓰레기야 이거 궁이 그래, 차라리 히페리온이 나와 히페리온은 부서지지지도 않잖아 아, 근데 약간 좀 딜, 딜 더 넣고 싶어가지고 아이, 히페리온은 더 나을 수 있는데 그, 1인딜 늘리고 싶어가지고 그냥 니 평댈 한 대 더 우겨넣는게 빠를데 평댈 한 대 더 우겨넣고 궁도 벤씨면은 더 쎄겠지 하 쓰라 아주 익히고 불이 나게 도망가는거 뭐라지 염 피옥수 우리 피닉스 혼자 열심히 캠프 돌고 하니 안으 아 야 22스택이다 올라가자 쇼패러 가자 쇼패러 가자 피닉스 보 빠개가 올라오네 쇼패러 안 올라오냐 경험치 챙겨 올라오려는가 뭐죠 99파이서 뺏어도 먹으면 우리꺼니까 와우 와우 정말 환상적인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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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다 닿았어 다 닿았어 이제 이 점령지는 저희겁니다 고기 와우 와우 대비 와우 tuber .." 리얼! 세란한테 저지불가 걸러주고 자기가... 자기는 죽었어 어머니의 마음이다 진짜 아 근데 솔직히 저거 걸리고 나한테 풀어주면 둘 다 안걸리거든 저지불가를 너무 빨리 넣어서 자기한테 못 넣는 저갈을 어리버리 깠나봐 마음이 급했던 거지 고우기 소리 들리자마자 박았을걸? 아 근데 브라자 좀 무서워 진짜 심지어 지금... 15강이야 저게 딜이 X 같거든 직공평타 하고 Q 고라타고 포탑을 맞으라고는 안했다 뭐야 나 타려고 그랬는데 벌레새끼 두 마리 탔네 아 아프지마 별로 안 아프다 글지 내가 힐을 넣고 있으니까 아 죄송해요 너무 좋아 에 다짐 어 어어어어어어 공성 파웨어 은이저 참 공성 은이저 참 공성 나 체력값성 너가 체력값은 빠져야돼? 그래? 넌 갈아? 오 갈거야 너 우리 킨치 스너스 뭐야 이 새끼 이제 널 더 잘 지킬 수 있어 이제 널 더 잘 지킬 수 있어 우리 피니스 죽었어 아 근데 이거는 발라새끼처럼 스택 쌓을 게 없으니까 아 스택 관리할 게 없으니까 편하네 나 라인 3스택만 쌓으면 된다 아 도로병들 어딨냐 2스택만 쌓으면 되는데 여기 있다 오 딱 이거 다 먹으면 개꿀 개꿀 뚱 예 류탄한테 막 존나 쫄아서 전비를 3개씩 쓰고 가네 우리 애들 저기 가보아요 아 캠프 아끼고 싶은데 빠개지겠다 이 모랄은 좀 더 치료합니다. 야 모랄 뭐하냐. 라인 관리. 뭐하냐. 죽을 듯? 감 이렇지. 감 이렇지. 아 감 이렇네. 억지로 킬 닦다 진짜. 모랄 죽어서. 덕분에 크키를 여유롭게 하고 있어. 누가 도움을 요청한 거야? 내가 어디서는 있었으면 날아갔겠지. 내가 알은가 나보다 리스포이 빠르니. 레벨이 딸려서 그런가? 거짓말 하지마. 기지에서 어리버리 사투나 나온 줄 모르고 크키화 하다가. 뭔 개소리. 크키화는 오토 돌리고 있는데 지금. 나니? 버튼 하나 누르면 눌러주면 알았어. 차량하는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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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목이 못 잡을까 싶다 돌격병 죽어요 으 citizen 50 엇 엇 움 옹 오오 트리플킬 우와 이렇게 환상적으로 때릴 수 있게 처음 보는데 와 진짜 지렸다 아니 뽕을 주면 난 그 자리에 멈춰서 줘야 돼요 근데 내가 갠또들게 쳐먹었는데 뽕뽕뽕뽕거리지마 이 뽕쟁이 새끼야 뽕뽕뽕뽕뽕뽕뽕 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 낭내네 낭내 너프 먹었는데 딜이 저렇게 잘 나와 manymmm 에전에는 얼마 vez 했다는 거야 워 뽕뽀 뽕뽕뽕뽕뽑뽕뽕뽕 lagenv 피닉스 오래 Face ф our 그런 비효울적 인걸 한단 말야 오바참치, 에바참치, 탕겸치, 사두참치, 고추참치 우리집에 있는데 먹으러와 한달 뒤에 한달 뒤에 와 안가 아 왜 구조물 치료는 안될까 정말 아쉽다 와 사거리 존나 늘었어 역시 20렉트 거의 반락급 사기야 이 한타가 게임 끝내는 한타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한 번은 uyor 그냥 이거 밟고 있어 알았어 터질 eater 예에에에 후우 아하니 어우 아 까부 근데 우리 도산 적봉 뭐더라 아 진짜 죽었다 어 살았어 야 진짜 죽었다 궁대방 내놓고 죽은 오케이 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 방주한거 죽었어요 우리 레인은 어디서 부어? 야 다 죽였다 내가? 뭔가 좀 웃기게 죽었어 아니 니가 뽕 줘가지고 여기서 또 두 마리 잡으면서 계속 가가지고 한 바퀴 돌아가지고 두 마리 다 죽였어 한 네 마리 잡은 듯 좀 나 바둑이냐? 이 적극병만 믿으라고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 힐러는 타면 안되지 미친놈아 야 타야 돼? 야 같이 타자 그냥 힐러는 타면 안되지 미친놈아 그냥 타 이미 살짝 탔네 아니 심각해 너 트레이서 어디 옆에서 나 몰라 몰라 뭐 겁나 갓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응 피닉스 안 죽어 야 존나 센 거 모르네 이 새끼들 겐지도 안 죽어 겐지도 안 죽어 이거 존나 센 거 모르네 애들이 나이스 겐지 모르는게 아니라 막아야되니까 어쩔 수 없이 싸우는거지 뭘 결국 죽었어 너의 명사에서 영 스택으로 표기 근데 60스택 60스택 좀 박아라 박는게 신상에 좋을 것이다 인정? 어 인정 와 자초 싫어? 어? 자살해라 진짜 힐러는 자초할 어? 자격이 있다 그딴거 없어 응 나 이제 암살자 돌교병 알았어 사샘 저글이 어 저글링 할 수 있다 어 저글링 할 수 있다 어 저글링 할 수 있다 근데 솔직히 실력 키우려면 지원거 없이 플레이하는게 더 좋아 실력은 이미 충분하잖아 알만한.. 알만한..한..한 놈이 왜 그런 꼴 아 근데 제주어선 초콜릿은 백뇨초보다 감귤이 더 맛있는 것 같아 감귤 존로 마시던데 야 크런치만..크런치를 먹어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어 초콜릿은 진짜 감귤 존로 마시네 난 괜찮게 먹어줄 것 같아 아 겐지 KDA 좀 떨어질 것 같아 아 KDA 신경쓰냐 나도 봐볼까 KDA KDA는 한번도 안봤는데 겐지 승리 용어지 이렇게 떨어지지? 왜왜왜왜 47%인데? 에잉? 실화야? 47%.. 아 AA 26%밖에 안되네 작밥이네 ату금 kDA는 5지만 36 명만 만족한다 그리고 네 KD만 높다는거는 그 킬 달만을 치고 확실한 킬만 들어갔다는거야 반성하자 오케이 아이 너가 방각각을 만들어야지 KD 어떻게 봄? 뭐 매스 정도 높은거야? 와... 나 발리다 진짜 잘 했나봐 KD 6.65야 와.. 정나도 높은거지 승률 65%에 220% 했는데 6.65% 와 진짜 걔 오지는거 아니냐? 거의 한판 평균당 6킬 할 동안 한판밖에 안 뒤졌다는 얘기 아닌가? 와.. 추모하는 기분에 한 번 왔다 아.. 그랬다 발리라 그럼 걔 노다키리가 하지마라 역시 그렇지 니 발란팀 3.38이다 어? 발라는 많이 죽을 수 밖에 없어 근데 이것도 굉장히 양호한팬 아니냐? 레이너가 더 높은디야 아.. 나 레이너 잘했어 굉장히 잘했어 그니까 4.03이라 더 높은데? 승률도 높잖아 니플 나파고 정직하게 2다 소수 좀 다 지켰어 이럴수가 피닉스는 3.95 아바트로 KDA 실화냐 너? 아기 아바트로는 잘 죽진 않으니까 디질 일이 없지 거의 자가라도 승률이랑 KDA 높은데 너? 예전에 자가라 뽕뽕을 때는 많이 했지 어 근데 자가라랑 아바트로만 정상이고 아.. 레이너도 정상이구나 50포만 넘으면 되지 뭐 안그래? 50포만 넘으면 1인분 한다는거고 60% 되면 잘한다는거고 70% 넘으면 존나 잘한다는거 아닌가? 70%는 거의 본적이 없다 우서 승률이 57%네? 우서가 생각보다 좋네 심지어 킬도 잘했어요 웃어? 어 그래 우서해 그냥 싫어 싫으면 시집가던지 뭐랄 승률 63.2% 야 뭐랄 나 할때만 하잖아 거의 그니까 내 승률 따라가지 솔직히 근데 가끔 빠져서 해? 존나 가끔 아니냐? 맞아 근데 역시 60%는 왜 60%가 아닌? 밸라 아 나는 좀 번갈아가면서 하잖아 아 근데 이게 좀 많이 질 때가 있는데 그때 많이 져가지고 조진거 같애 와 티란데도 거의 6나 올라가네 나 이거 KDE로 못보나? 금에 금에는 무난하군 내 불나방은 승률 왜 이렇게 쓰레기야 뭔데 불나방이? 일리단 아 나도 일리단 개쓰레기일거 같은데 승률 39.7%야 40%도 안넘어 39? 미친 우와 줄진 승률 왜 이렇게 적지? 왜 이런데 64% 웹팡 안했겠지 오.. 56 야 나는 그래도 47%다 나 내 불나방은 나 진짜 예전에 일리단 너무 못할 때 해가지고 일리단 맥카드줄을 모르는 채로 했어 그때 불나방 한번 간다 아 개 끔찍 와 아 근데 예전에 줄진이 좀 포템 터질때는 잘되긴 했어 단두대 포템 터졌을 때 흐흫 제인아 승률 다 나빠지셨고 와 제인아 6.. 6.05네 KDA가 나는 몇이지? 일리단 KDA가 너? 2. 딱 2였을걸? 2였다고? 어 정확하게 2였어 어 2네 진짜 이 새끼가 소수점 없네 빠꾸었구만 그니까 나 소수점는거 못하자 싶었어 아 아 너 봐 정확하게 승률 50퍼다 펠타 승률 쓰레기고요 쓰라리다 쓰레기고요 바으리안 36 노답이고요 36퍼? 어 아 근데 나 바으리안은 진짜 꽤 열심히 한거 같은데 아 야 씨 발리자 돌려놓으라고 리메이크 아 그건 셰프님한테 말씀하시고 아 셰프 개새끼야 리리 승률 바리안 돌리라고 알타 쓰레기고 아 이거 완전 내 필살기 캐릭인데 아 러그 승률도 꽤 괜찮네 얼마 안했긴 했지만 그치 그 50판 넘겨야지 그게 진짜 승률이여 그니까 인정하지 러그 33판밖에 안했는데 승률 63퍼 나오고 33판이면 가능성 있다 에브라 어 야 나 딱 잡혔을때 취소했나봐 잘했어? 가라진 34% 실화한가? 풀스는 꽤 괜찮네 풀스 몇심? 아 1시점 1시점 근데 판수가 적어 와 레디 받고가 쪽판이 슬로기 펌프가 이렇게 안 나오네 저거 몇 초가 남은거지? 아까 게임이 잡혔었는데 갑자기 받지됐어 말하고 있니? 말이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인정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더 이상을 받을 때 점점 더 이루어지 못하고 그런 것 같는덕이 카드 의지의 인간에 이렇게 아쉬운 점을 알게 한다른 하나 할 수 있는 것각 그 의미가 집에 있는 이런 사이에 아, 레디맛 받고 갔다왔냐? 어, 레디맛 받고 받고 화장실 갔다가 안 잡혀있는 거 보고 물 마시러 왔어 레디맛고 근데 너 이번판 꽤 빡세겠다. 우리 팀 정화가 없는데 아, 그러게 그래도 힐 두 개니까 힐 두 개에 보호막 있으니까 아, 신상정법 가면 버틸만 하겠다 어 과연 우리 카라즈미 신상정법을 갈 것인가 뭘 갈 것인가 그래도 자리 하나라도 있으니까 다행이다 응 자리 아래 그래도 이 새끼들 아, 어디 거 덴빡이라고 하지? 자리아 지들께 약간 관종기 있는디야 있을 수도 있지 아, 이 매번 샘 빠길만한 데가 없네 피해버리기 피해버리기 오, 자리아 센스 좋아 와, 씨부레 괜찮아 우리 트윌이자 씨부레 죽지만 마라 피해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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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꾸러기 아, 꾸러기 아, 왜 이렇게 수사체들이 많아 빡치게 아, 나 갱 다니고 싶은데 빡빡이 갱을 들고 다니네 빡빡이 갱 빡세 안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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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세 피해버리기 단비 다이 아 아파 우리 빡빡이 철거인 것 같은데? 아 통찰이구나 과연 그래서 캠프를 빨리 도운 걸까? 아이씨 야 X같아 미드 아저씨 힐러 있는데 그래도 징징거리지 맙시다 너 어디서 한 대 맞아 봐야 돼 아이 나는 이제 튕겨내기 되니까 안 맞으려고 하겠지 근데 발리란 또 뭐냐 오 지고 저 지고 아프다 여기 아 발리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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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ค 아 아 아 그렇 아 어 이거 아 발레라 탑 내려간다 어 혼자 왔어 겉대가리였구만 이 새끼 그 과정에 게임에 맞아버리고 올라가자 아씨 되었구나 아씨 아 저거 실화야? 어 나? 어 어 어 이거 배드 블랙인데? 좋아 안전하게 크기를 해볼까 아 아 아 아 아 잠깐 어 발레라 안 보이네 아 아 또 나랑 놀러왔네 아 아 진짜 발레라 왜 이렇게 날 좋아하는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발레라 못 받으냐 아 아 아 나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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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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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에 잠깐 잘못 굴렸는데 87억만 왔어.. 아.. 아.. 개 화나네.. 아.. 켈타 평타가 이렇게 무섭다니.. 아.. 안 돼 자리.. 야.. 나 이거 지금 생존기가 없는데.. 포르스.. 아.. 못 탔다.. 아.. 오프.. 아.. 홓루스로 날 살렸어.. 나 죽을 줄 알았네.. 나 죽을 줄 알았네.. 아 또 뭐 이상한 거도 한데 행복 배웠다 그럼 니가 쟁이지 나 아파 뭐야 나 못먹어놨어 목 아파 내가 서있을게 너 저기 위에 도와줘 어 포포 왔네 저기 트서 먹고 올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우드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먹으면 안되는 건가 때려 때려 아 근데 애들이 올라가 아 그냥 때려 때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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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이 뭐야 울릉 싫어요? 수령 디디치고 칠한테 따자 칠한테 따자 칠한테 뭔데 저X 저깄 있냐? 아 발레리랑 같이 있네 그렇지 확실한 거 따지 뭐 불쌍하게 부... 불쌍하게 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끝난 거 같은데 아닌가? 아 만하고 달린다 나도 이 근처에 발리라 있는 거 같은데? 신성장법 믿고 깜치다가 신성장법이 끝나버렸어 뭔가 너무 불쌍한데? 아 뭐야 나 여태 성창태 막보이네 아나 형 나 힐 좀 진짜 고맙겠지? 근데 우리 이렇게 한타 할 게 아닌데? 와 아나 힐 봐 긴장 아 미안해 난 갈래 감실한테 세워서 올라오는구만 일단 감실탑 조금이라도 먹어봐야겠다 아 너 한번만 더 죽어라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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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루스 질량 5진다 호루스 쎄 은근 아 질량이래 힐량? 힐량도 좋고 틸도 꽤 나와 생각도 호루스가 구조물에 막히는 게 문제지 그렇게까지 부대기는 아니야 진짜 구조물에 막히는 게 좀 오바인 것 같은데 상대 구조물에 막히다 상대 구조물에 막히다 상대 상처 하나 남았죠 상대 구조물에도 막혀 아니 똥키님 어디 가십니까? 똥키 쇼키 여보세요 아 이제 갈라고 어 어 어 어 어 어 내가 자는 이불에다 넣는다고? 내가 자는 이불에다 넣는다고? 헐 어 알았어 응 응 어 어 가꿔야지 자리야 잘가요 어 어? 아 아 가서 올리면 돼 어.. 뭐야 얘? 뭐야 저거 근데 우리 여기서 뭔가 의미 없는 한타 오고 있는거 같잖아 아.. 저거 따고 나올걸 그랬나 이리와봐 얘들 너희들 핵맞고 있어 난 사원 먹으러 갈거야? 아 똥캐들 죽었어 아이씨 싫어? 아 괜지 도망치기만 할거야? 아 죽었잖아 그래 어쩌라고 니가 죽은걸 믿어 같이 싸웠어야지 뭘 같이 싸우고 나는 싸워먹으러 간다니까 니들 거기서 그러고 있었잖아 아니다 그냥 벗어 있어야겠네 아씨 기분 나빠 올게임 왔어 끝 끝 아 미펜 안뜰것 같은데 너무 많이 좋아갖고 2대시만 가능성이 있었는데 아 뭐야 이건 말도안돼 뭐야? 상대 캐릭터 뭐 하지도 않았는데 뭐야 이거 틸 50%는 발락 안받고 틸 50%는 발락 안받고 이름부터 싸움꾼이야 그야말로 잘 어울리는군 너무 어이없죠 아 100렙 근데 언제 찍냐 그래 그거 너 지금 80렙도 안났자 그러게 70렙도 아니네 어 67렙이야 어느 세월이 찍을라고? 그 겐지 200렙 했던 새끼야 뭐하는 새끼야 밥만 먹고 겐지만 아씨 겐지 200렙이야 아 한번 더 갈까 한달동안 못할 히오스에 미련이 남죠? 어떡하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라는 말을 들으려고 내가 너한테 물어본게 아니야 어? 뭐할까 어떻게할까 난또한테 물어보고 와 난또한테 물어봐 뭐할까 아아 아니 이 블리자드 고전 있잖아 길바캐리 어 이거는 굳이 이거 왜 분류해 놓은거냐 캐릭터도 안낼거면서 여기까지만 하겠다 반달디 보자 네 아디오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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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몬 내 꿈을 내 안녕 디지몬 난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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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게 같이 일어나자 나 짠 5,4,3,1 짠함 일어나는거다 5,4,3,2,1 짠함 일어나는거다 5,4,3,2,1 짠 닉네임이 군대 3일 나오네 우와 환자 산채인이 못자다오는게 싫어 가수 드라마 가수 어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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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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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록 샀던 것 같아. 아 맞다. 카버 저거 사야 되는데. 아 왜 카버 저글링은 안 나오나요? 하! 저 녀석들에게 우리의 힘을 보여주세요. 점프 시작하시고 10초 남았습니다. 비킥이 이 욕새는 불이 하네요. 이거解釈을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이게 무슨 일을 다 구입할 수 있는지 사랑합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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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를 왜 저렇게 쓰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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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2-2 ㅋ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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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